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여기 온 곳은 일산 서구 탄현 마을에 있는 꽃동산 다육이 찾아오시는 길은 한매도서관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는 고정댓글이나 설명란에 제가 친절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장이시죠 사장님께서 여자분이신데 다육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우스 뒤편이죠 관역 박사다 왜냐하면 횟수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이니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고르기는 사장님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게 어떨까요 저게 어떨까요 에이 그냥 세트로 몇 번 주세요 자 그러면 가면서 제가 조금 번호가 지루하거나 예 꽤가 나면 그렇죠 꽤 나면 꽤를 조금 부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다른 거를 컨닝처럼 보여드릴게요 아유 그럼 나도 다남다육도 꽤 날 때가 있지 어떻게 꽤 안 날 때가 있어 그저 엄마가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아유 보고 싶지만 네 자 갑니다 가도 돼요 부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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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짠 요게 세트예요 어머 세상에 자 너무 이쁘다 이름이 어머 레이블리 비싸네 자 아유 가격 잠시만요 짠짠짠짠짠짠 1번 레드도스 라테일 레이블리 앤젤라 76,000원 짠 어우 어우 딱 필요한 괜찮았어요 어우 이뻐요 나는 얘가 이렇게 잠시만요 들어도 될까요 예 아유 세상에 레이블리가 이렇게 이쁜 애구나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얘가 만약에 1년 2년만 묵어봐봐 그리고 또 얘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짠짠짠짠짠짠 앤젤라 어우 세상에 얼마나 무겁길래 색깔이 변했어 노랑이죠 노랑마리아 같이 어우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라테일까지 라테일까지 이렇게 해서 1번입니다 1번 자 사진 찍으시니 어휴게 똑같으니까 자 1번 사진 찍어요 찰칵 찍었지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어우 세상에 야는 내가 응 응 어디 우리 회사 앞에 가니까 나한테 5만원 주고 사라더니 하나 둘 셋 짠 지젤 2만원 노브라이 레드와인 아메티스트 자 어머 세상에 그 레드와인 그 레드와인이요 이게 12,000원인데 어디 가니까 3만원이더만 그러니까 가격대는 자 그리고 어머 선물까지 잠시만요 자 2번 사진 일단 찍고 여기까지가 이 자자자자자잔 지젤 노브라 레드와인 아메티스트 6만6천원 센세이션 센세이션은 뭐냐면요 얘가 아메티스트고 얘가 센세이션이에요 어우 얘를 선물 준다고 돈열 아우 역시 역시 예 그런거죠 고수님이 오래되시면 보는 안목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다난다이고 방이 만약에 이런거죠 한평짜리다 그러면 20년 고수님은 20평짜리 방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 메인 눈으로 골라준 2번 세트입니다 지젤 누브라 레드와인 아메티스트 센세이션 어우 자 또 어느 구독자님이 아우 애기가 안보여 이렇게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어우 자 3번 갑니다 어머 내가 좋아하는 소울엔 소울엔 밥그린 로제 스타게이트 센세이션 야생에 보니 실생 6만8천원 블랙팁 선물이야 선물도 좋은거죠 잠시만요 요렇게 하고 얘가 블랙팁이에요 자 그리고 소울엔이요 얘가 소울엔 그리고 얘요 얘요 얘가 소울엔 어우 세상에 무슨 소울엔이 이렇게 먹었어 그러니까 소울엔 센세이션 선물 요렇게 해서 3번 갔어요 자 3번 사진 찍어라 찍어요 돈이 안보여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우 세상에 니가 봐라 푸해볼라구나 8만원 어우 세상에 니가 봐라 푸해볼라구나 자 그리고 아유 내가 셀브로 12만원이요 어머 내가 이거보다 더 배추를 20만원에 받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한 4번에 좀 사지마 응 아유 조금 간도 보고 해야지 막 4번에 사고 조금 싼거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아유 다남님 그거 좀 얘기해주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포해볼라 8만원 포해볼라 8만원 끝내줘요 포스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자 그리고 나 셀브로 팍 어머 세상에 셀브로가 12만원이야 아유 달달 굳었어요 아유 그 포트가 조금 작아간건 사실이나 애기를 봐야지 무슨 포트를 하하하하 자 그리고 톰슨까지 보고 예 아유 옆으로 셌어요 자 끝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아유 야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잠시만요 자 조니워커 삐가르 라즈아가 에케머스톤 샬롯 65,000원 절제 실버퀸 금 어머 선물도 아유 선물도 무슨 금을 줘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찍었어요 사진 아유 영상이 파노라마네 아유 됐죠 얘가 실버퀸 금이에요 응 얘가 실버퀸 금이고 얘 어우 나 라즈아가 조니워커 아유 그래 니가 조니워커 한번만 보자 아유 세상에 응 나 조니워커 언제 품어봐 아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사진 찍었죠 자 4번 갔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짠 5번 가요 자 5번 짬 어우 세상에 자 엔젤 엔젤라 레드와인 하이브리드 지젤 원종해보니 자 합계 자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셔 자 에케 마리아 응 에케 마리아가 선물이에요 자 사진 착하닥 찍었어요 응 자 얘가 레드와인이죠 아유 무슨 12,000원 이렇게 좋아 3만원은 되겠다 어휴 세상에 레드와인이에요 쳐라 가요 아이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가 지 맘이지 어떻게 다남다육 맘이거스 자 혹시 엔젤 여기 엘리자베스 야요 아유 세상에 야요 응 엘리자베스 어휴 진짜 멋있어 예 자 에케 마리아 자 됐죠 사진 5번까지 끝 다섯 개 여섯 개 선물까지 자 그 다음에 얘요 6번 어휴 6번 아주 간단 명료 해요 어휴 좋아라 첼로 어 어느게 첼로 얘 내가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자 러블립에요 원종 크리스마스 딱 64,000원 블랙팁 만원 선물 어머 첼로다 아휴 세상에 첼로 아휴 버스가 얼마나 멋진지 첼로 천송이 이런게 사고 싶었는데 아휴 니가 첼로구나 이러니까 이런거죠 아휴 20년 고아우 저기 노하우에 고수님이 딱 찍어준걸로 자 다 보셨죠 블랙팁은 얘에요 잘 보면 금기 나오고 얘는 또 머리가 갈라지죠 얼굴이에요 머리에요 하하하하 어휴 세상에 나도 블랙팁 선물 받았는데 응 너무 멋진 블랙팁 어휴 손톱은 봉황으로 갖고 로제트는 나눠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응 간단해요 4개 첼로 자 6번이요 사진 찍으세요 첼로 너블리베어 원종 크리스마스 블랙팁 예 6번입니다 자 7번가요 7번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 많아요 둘렛 6개 어우 선물까지 6개 콜로라타 SP창 군생 크리스보니 야생애보니 TM 실버퀸 금까지 자 사진이요 철칵 너무 멋져요 얘가 SP SP창 야는 멋이여 왜이렇게 이뻐 하하 어우 세상에 그러니까 구성이 완전히 이런거죠 TM이요 아유 사장님 이게 무슨 만원이야 다 2만원이더만 이렇게 가격대도 좋고 왜냐면 보는 안목이 가격은 애기가 다르 똑같은 애기가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가격은 저렴한데 애기가 훨씬 좋아요 어우 세상에 자 한번 사진 찍어요 7번 7번 사진입니다 자 7번 자 그 다음에 8번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어우 세상에 8번 짠짠짠짠짠 네 잠깐만요 4 둘 넷 여섯 일곱개 어우 세상에 야는 일곱개나 줘 어우 일곱개 레드콘 어우 깜짝 놀라 하나 둘 셋 짠 라조야 라조야 소울 앤 레드길바 문스톤 레드 레종 그 다음에 어우 얘가 레종이야 스파이시 선물 66,000원 결제하시면 되고요 어우 풍성해요 풍성해요 풍성합니다 어우 세상에 라조야 야가 라조야 어우 참 멋있죠 그 다음에 소울 앤드 멋있어요 그리고 나는 레조가 제일 멋있어요 이런 거지 내가 고르면 이렇게 종류를 못 골라요 얘가 레종 그리고 얘가 레드길바 못 골라요 그런데 얘가 스파이시 어우 세상에 스파이시요 살색 살구색 돼요 레드콘 젤리 젤됐다 그러면 로또 로또니까 대표님한테 한턱 내세요 8번 갔어요 자 8번 음 자 8번 갔습니다 자 8번 이렇게 사진 찍어요 아유 내가 왜 그랬어 자 8번 갔어요 예 7번 잠시만 자 예 갔죠 자 8번 갔습니다 하나 둘 셋 짠 9번 어우 세상에 9번요 음 어떻게 가요 9번 어우 자 잠시만요 예 카시오피아 6만원 얘가 6만원 예 그 다음에 화이트 콜로라타 글램핑크 레드도스까지 선물이요 어우 세상에 카시오피아가 대품 되니까 진짜 멋있네 예 어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려요 아유 영상이 커보이죠 영상이 커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 콜로라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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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세상에 어우 화콜 화콜 예 그 다음에 글램핑크 어우 세상에 글램핑크 진짜 멋져요 앵두대요 앵두 자 그 다음에 레드도스 예 빨개집니다 자 9번 사진 찍어요 자 이렇게 철칵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요 짠짠짠짠짠 어우 둘렛 6개 제이드스타요 어?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어휴 마룬피크 화이트해보니 블랙팁 선물 오렌지 몰라요 얘가 제이드스타 A타입 B타입 이렇게 환협 이렇게 있는데 얘는 A타입 같아요 B타입 같아요? 예 그거는 한 번 더 여쭤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뭘로 선물까지 얘가 마룬피크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어우 10번 마음에 쏙 들어요 홍시 아휴 저 홍시 종자잖아요 그리고 야 마음에 들잖아요 종자포트 화이트해보니 어우 세상에 화이트해보니 끝내줘요 자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요 자 11번 끝내줘요 어머 금 바랑새 치와와엔시스 금 모닝듀 센세이션 선물 알바 뷰티 어우 세상에 자 11번 얘가 야가 금이에요 잠시만 얘가 알바 뷰티 예쁘죠? 그리고 얘가 금 예 치와와 금 예 바로 한 달만 한 달도 안 됐어요 어우 세상에 치와와 금 모닝듀 자 이렇게 해서 11번 어머 가격도 좋아요? 4만 6천원 어머 가격 좋아요? 4만 6천원 3천원 선물? 응 그러면은 이런거죠 어휴 저기 뭐지 5% 더 되죠? 10%까지는 안 돼요? 예 어쨌든 자 어우 자 아르케인 예 그 다음에 크리머 야가 크리머 야가 크리머 담비 루쯔 어우 선물 예 자 12번입니다 자 아르케인 끝내줘요 응 크리머 담비 루쯔 아르케인 얼마나 이뻐요? 짠짠짠짠짠 어우 세상에 니가 아르케이니? 어우 내건 언제 이렇게 돼? 1년만 있어 봐 네 응 크리머 자 다 됐죠? 12번 자 13번 갑니다 자 13번 짠 예 아직 소개할게 있어서 제가 어디요? 딴짓 못해요 자 하나 둘 셋 짠 예 이렇게 갈까요? 온슬로우 이게 12,000원이라고 에이 참나 엘샤 응 나즈아가 실버킹 금 조한다니엘이요? 어우 세상에 꽃이 진짜 이쁘거든요 어 제거 올 봄영상 봤으면은 조한다니엘만도 구매하러 다녔었어요 봄에는 조한다니엘이 없어서 못썼어요 자 이렇게 13번 착각 예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착하네 다나미 천천히 잘 가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블루서프라이즈 파이어필라 살루 46,000원이요? 미국 프리린제요? 뭐야 나 살루 너 참 이쁘던데 응 어우 세상에 어우 참나 블루서프라이즈 가격이요? 46,000원이요? 어우 근데 선물도 있어요 3,000원 자 14번이요? 응 짤깍 찍어요 예 자 14번 찍었어요 예 어우 간단해 자 15번 자 시에라 제스타 모이칸 오? 모이칸 하나야 얼만데 서브림 예 사마개별 선물 어우 세상에 15번 4만원 결제 5만원 이런거죠 다 4만원 결제 몇개 져요? 5개니까 9,000원 응 아유 8,000원 아유 그런계산은 못해요? 아유 참다 자 15번 갔어요 자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만 이렇게 봐드릴까요? 일산 서구 탄현 마을에 있는 꽃동산 다육이 라고 하는 매장에 제가 놀러왔고 구독자님들이 볼 때 이런거죠 여기 찾아온 한매도서관 앞이고요 그리고 제가 왜 자꾸 다니면서 영상을 찍냐면요 내가 구경 왔는데 야가 너무 멋져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영상 올려드리고 예 같이 공유해서 신나는 구경거리 제공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홍마리야 12만원이요 어우 세상에 자 블루드래곤요 야는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가격대 물어보세요 하나 둘 셋짱 어우 내가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뭐 이런걸 살게 아유 죽을 때까지 블루드래곤 안 잊어먹게 생겼어요 옆에도 안 갔잖아요 영상 보셨죠 네 아유 옆에도 안 갔어요 아기 때는 그분이 소리라고 한게 아니고 아기 때는 얼굴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가 또 잘못 말하면 일루지마 거기 갔어요 아유 세상에 자 어디까지 갔냐면 어우 제가 어 잠시만요 아까 15번까지 갔네 구독자님들 나는 다 알아 자 구독자님들 나는 다 알아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어우 좋아라 블루드래곤 쌍두요 황홀한 년꼬 네비나 어우 내 스타일 다 있네 48,000원 예 16번 어우 자 사진요 어머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어우 블루드래곤 쌍두 얼굴 딱 대면은 어우 세상에 나 이렇게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안 해가지고 맞아요 유튜브를 안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예 오렌지 멀로 예 트럼펫 핑키 지젤 3만원여 도테랑 선물 어우 야가 트럼펫 모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야는 오렌지 멀로는 어우 세상에 내가 작년 이맘때는 이런 게 4,5만원대 했어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창 하나에 50만원 했다는 말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17번 갔죠 자 그 다음에 18번 아 18번 참 아 내가 잘못했어요 포토시나 음 루돌프 후레뇨 아유 좋아요 오 선물이 금사왕이에요 어머 세상에 선물까지 좋은데 짠짠짠짠짠짠짠 어우 세상에 32,000원만 결제하시면 되고 금사왕은 여기 안 놓여져 있는데 한 번 더 물어보세요 18번 아유 말을 너무 잘못해야지 루돌프 12,000원밖에 안 가요 아유 세상에 내가 16,000원 지금 그리고 선물 주고 금사왕 아유 참나 고마워요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이요 핑크 샴페인 화이트 샴페인 소울엠 어머 세상에 예수요 소울엠 선물이여 나야 진짜 이쁘죠 자제옥 어이 비싸요 사만 어머 세상에 자 요렇게 19번 핑크 샴페인 화이트 샴페인 소울엠 군생 자제옥 선물 결제 사만 2,000원 어머 세상에 이런 군생 어디가 있어 소울엠 어머 세상에 다 크면 얼마나 이쁘 아휴 다남이 또 사게 생겼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짜자잔 몇 개예요 4개 치와와엔 시스 플로리 디티 블랙팁 선물 리틀잼 자 요렇게 4개입니다 자 20번 네 어우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멋진 그 20년 노하우의 숨은 실력을 세트 20개로 하하하 여기는 일산 서구 예 한연마을 내 한매도서관 앞에 있는 꽃동산 다육이 였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안녕